생활코딩은 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기와 활동으로 시작한 온라인 컨텐츠, 또 오프라인 컨텐츠 활동입니다. 저희 생활코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접근성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작한 프로젝트는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좀 더 쉽게 기술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어 자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자막 작업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막 작업에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은 한국어 자막 작업을 협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현황판 같은 건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탭은 자막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뭐랄까요, 여러가지 수업들에 대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업 목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수업을 이렇게 탭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그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번역 작업, 자막 작업에 참여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영상을 번역할 수 있는, 아니죠. 자막 작업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로 이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자막 작업을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도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충돌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 상태를 진행 중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진행을 시작하셨는지를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다가 바쁘셔서 작업을 완료를 못 하시게 되면 저기 있는 저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제가 이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다시 대기 상태로 변경하면 다른 분이 또 참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 진행 시작일 부분을 여러분이 날짜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자막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있는 저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여기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자동 생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동 생성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구글에서 소리를 인식해서 기계가 만들어준 번역, 자막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상해요. 기계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아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엄청 많죠?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엄청 많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엄청 많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그래요. 자본의 개복자라고 이거 뭘까요? 자, 이제 클릭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기계가 만들어준 거에 나오는 잘못된 텍스트들을 한국어로 잘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다 끝내신 다음에는 이 위쪽에 있는 제출하여 검토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완료를 못하신 경우에는 아니요, 다른 사용자가 계속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하셨다면 예, 검토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행상태 부분에 진행중을 완료로 표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셨다면 여기에 있는 완료 말고 부분완료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자막 번역을 하신 분이 하나의 동영상에 여러분이면 뒤에다 콤마 찍고서 쭉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막 검토 부분은 여러분이 자막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해 줄 수 있는 일이지만 만들어진 자막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체크하는 이것도 이제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막 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영상을 한번 쭉 재생을 시켜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여기 확인 완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는 이제 자막가와 자막 검토 자막 자막을 진행하신 분의 상태가 완료고 그리고 자막 검토 역시도 확인 완료 상태가 되면 저는 이제 그 자막을 게시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자막을 게시를 하게 되면 여기 참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자막 게시라고 하는 텍스트로 바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막 작업에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이 자막 작업에 참여해 주시면 청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지식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